그러면은 AI는 질문에서 출발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서스테이닝 지속가능한 혁신이냐 아니면 디스터럭티브 파괴적 혁신인가 AI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서스테이닝 지속가능한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잘 아는 거고요 디스터럭티브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스타트업이 뭔가를 확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할 건가 과거의 승자가 계속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승자가 등장할 것인가인데 지금 결론은 거의 서스테이닝이죠 지속가능한 사람 현재 있는 빅테크가 계속 잘할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성이 나타나서 확 뒤집을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현재 칩, 현재 칩의 수준이나 기술과 관련된 스택에 있어서 지금 AI는 일상적인 부분에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AI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혁신, 즉 큰 것이 더 커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비용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게 작은 돈에 있어서 특히 트레이닝이든 추론이든 이걸 돌리는 AI 칩을 돌리는 비용 자체가 칩 구매부터 돌리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추기 위한 캐펙스 투자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용 때문이고 둘째는 배포 때문이에요 이 배포와 관련된 것도 전체 사용자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게 배포가 빨리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 지금 그렇게 성공을 못했죠 다만 처음 생소한 게 빅텍도 할 수 없을 때 오픈웨이가 나왔을 때는 저런 배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애플이 소위 말하는 사용자 기반이 넓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셋째는 인간의 삶을 원활하게 구현해주는 이런 거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빅텍이 훨씬 더 데이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도 이겼다 보니까 큰 회사가 기존에 있는 큰 회사가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AI는 새로운 컴퓨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기업이 기존에 하던 소프트웨어를 쓰던 거에서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컴퓨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걸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투자자가 이해를 해야 이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장기 성장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하는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셀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게 가이던스를 1%만 하향 조정했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AI 자체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터미널 밸류 최종 가치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시장에서의 이야기 AI가 오히려 독이 돼서 이 기존의 사업부를 기존 비즈니스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투자할 때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현재 고객들이 예를 들어 셀즈포스가 중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를 계속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셀즈포스에서 AI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뒤에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AI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죠 B2C, B2B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시겠지만 오픈 AI도 B2C와 B2B를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채찍 PT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달 개인한테 돈을 받고 쓰니까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B2C고 API 서비스는 이제 B2B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돈이 되냐 결국 B2B거든요 B2B가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B2B 관점에서 실질적인 상품성 있는 AI 제품은 거의 없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기업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과물이 진짜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 뭐 하나 잘못되면 완전히 망조에 드는 거죠 AI가 내놓은 대답이 신뢰성이 높은 결과물이어야만 이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정당하게 높게 지불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현재의 문제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도구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LLM을 사용하면 LLM을 쓰더라도 기업의 소프트웨어하고 SaaS 서비스가 필요하죠 거기다가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하고 SaaS 서비스를 AI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로 또 대체하는 방법도 막 찾고 있거든요 이걸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이걸 또 안 쓰게 되면 얘는 올라가지만 얘는 떨어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LLM만으로는 잘 안 돼요 그건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칼란티어가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루시드워크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성형 AI의 허니문이 끝났다 허니문 단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AI 도입하고 나서 신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허니문이 끝나고 실질적인 이제 생활 같이 어떤 뭘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씩 끊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 줄었어요 22년에 23년에 93년인데 올해는 63%만이 늘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AI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은 많이 못 버는 거죠 다 초반에 그런데 돈은 많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난해보다 5배나 증가했다 이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온다 이러면 쓰기가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코드 생성하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사용 사례가 좋지만 나머지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할로시네이션 환각이나 거짓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AI와 LLM을 사용해봤더니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못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걸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AI 피콘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사용 사례를 막 발표하는데 이게 잘되고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사례에 발표도 많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셀즈포스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LLM만 갖고 현재 AI를 적용 바로 적용해서는 어떤 정확한 결과값을 내기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CRM 그러니까 셀즈포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 담당 CEO가 있어요 여기에 클라라 신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초기에는 AI 기대감에 이끌려서 다 가입을 했는데 현재 LLM의 그 환각 잘못된 출력값 이런 거로 인해서 한계에 직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결과물이 신뢰성이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걸 채택을 유도하고 이걸 계속 변화를 유도시키는 게 어렵다 근데 이거를 CRM이 하고 CRM 역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결과물을 이런 거를 제대로 이제 나오게끔 자기들이 자기들이 도와주는 거다 이러는 거죠 자기들 AI가 그냥 일반 기업이 그냥 채찍 PT API 써갖고 뭐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신뢰성 있는 걸 못 만들어내니 이런 CRM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객이 원활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AI를 구현하시도록 지원한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워크플로어에 원활하게 AI를 통합시킨다 이것도 과도기적인 거죠 CRM의 입장에서는 왜냐 이게 지금 변화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도입을 설득시키고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인 거죠 아직까지도 이해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팔란티어가 자기들 거를 데이터에 물리기만 해도 정확한 소위 말해서 그 기업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 알 수만 있으면 그게 이제 온톨로로지로 분석이 되면 정확한 결과가업을 도출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운영을 통합하고 그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해줄 수 있고 자동화된 출력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자기들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실용적인 적용에 자기들이 도와주고 신화적인 부분 기존 워커플로어에 통합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잘 되는 기술력으로 잘 되어 있는 테크들은 괜찮지만 안 그런 데는 되게 어려운 부분 있죠 기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